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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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더입니다 더 이야 여기 뭐예요? 전망 좋네 전망 좋아요 게임은 뭔지 보세요 시민이 부르는 노래 제목 아 이거 어렵다 어려워 이거 어려워 두 문제를 먼저 맞히시는 팀이 우승입니다 이야 요즘까지 좀 알아요? 슬라파다 나도 나도 잘 몰라요 나도 몰라요 무슨 제목인지 정말 걸려주신 분이 안녕하세요 잘 불러주세요 잘 자 음악 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? 이게 뭐야? 지지지지지 베이베베이 이거 아니잖아 저기 슈퍼주니어에 진짜 고갓시게 어? 슈퍼주니... 이쁘대요? 이쁘대요? 아 죄송한데 빨리 좀 해주세요 현빈씨! 현빈씨! 저기 뭐 좀 있어요? 못 맞춰볼게 슈퍼주니어에 진짜 뭐가 아 죄송한데 빨리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거 아 슈퍼주니어에 그거 왜 지금 생각이 안 나 눈 안... 차차차 차차차 뭐야? 초콜릿은 차차차가 어딨어요?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? 정답! 샤이니의 링딩동 링딩동 아 아 아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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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엄처럼 하셨어 아 현빈씨는 문제도 못 맞췄는데 왜 이렇게 기분 좋아져가지고요 아 예쁘다 그러니까 그냥 안 맞춰도 된대 아... 아... 저거 언제 주나요?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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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한데요 아까 저 슈퍼주니어에 하려고 그랬던 노래가 쏘리 쏘리였대요 그걸 차차차 그걸 차차차 라고 얘기한거였대요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자 자 문제 자 다 비슷해 노래야 진짜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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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주니어에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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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맛있어 아 그거예요 쏘리 쏘리 막 해요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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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야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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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 진짜 좋아하죠 abetes 나한테 entra tellement 선생님이 한 10개 드시면 좋겠다. 3 3. 스톱 스톱. 셰프 고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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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